에? 아아... 쓰... 아까처럼 안되나? 운이 겁나 잘 따라줘야돼 자 편을 바꾸고 멈추지 않는 앨력선 바꾸고 일발랄 바꾸고 치열을 속도 야아... 씨... 저기서 먼저 맞으면 안되지 야아... 씨...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케이 이럴... 이게 맞아서 죽는거 아냐? 또 스먁 아하핰... 아하핰... 아하하하하하하하... 오우야 핀 왜이래 아 그냥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 포기 포기 완전 반포기 상태 잠깐만 야 저, 저 따구르 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기 전기 데미지를 르벨라의 전기 데미지를 자, 오라클을 좀 만들어요 자, 만땅짜리로 해놓고 자, 엘릭서에 르벨라로 바꾸고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아, 잠깐만 이 방어 여깄다 얘네는 벌써 여기까지 왔네 자,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어,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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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 자 지휘해주고요 광개공격에 어흐 비밀라 죽을 것 같은데 어우 누굴 누굴 대줘야 되지? 왕이 왕이 으음 왕이 왕이 부퉁 왕이 어... 치유 토닉도 다 썼어요 자, 먹고, 다행히 웨스? 자,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을거야 자, 우르라로 바꿔주고요 치유해주고 하아... 야... 진짜 두 대 맞고 또 죽을라 그래 야... 죽었어 자... 이렇게라도 회복을 시켜요 흐흑 이야, 거의 뭐 바퀴벌레 목숨처럼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 같진 않아요? 어.... 굿 아 자아 젤 때려라 젤 그래 광대가 때림직하게 생겼잖아? 때림직하게 어 말이 막 꼬이네 아주 아유 그냥 미쳐버리겠네 자 하나 잠깐만 잠깐만 아까 아까보다 지금 상태가 안좋지 않아요? 브레스 많으면 일단 lump 네 티 advancement 마 딱 부레스맛수맛수 아 하아... 아유 씨... 저 트금저거... 오케... 브레스머 쓰지마라! 아... 또 쟤도 죽을라고 하네... 자자 에너지좀 채우자... 오로라로... 오로라... 아니... 하나 남았으니까... 아... 그래도... 몰리압을 써줘야겠다... 어... 브레스들려고 한다... 힍 모으겠어 지금... 자아... 일단... 부활... 부활... 자 웬만하면... 그리고... 너... Fir應該 mornd 안죽었어요? 안죽었어요? 야 손바닥에 지금 열불이라네 우와 자 태양 태양